서해 퍼포먼스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혈관을 뚫고 나가는 그런 필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직접 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아마 바로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 작품의 퀄리티나 수준을 위해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회수를 해서 계속 잘못하면 평가가 떨어지고 작품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서는 회수를 해갖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리허설이 없어서 전 손 잡는 분들 손 잡는 방법을 안 했기도 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백음악은 우리 김학민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밤의 가을 캠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KB 스케치 식구들의 건강과 무병 장수를 그리고 집안에 항상 좋은 일과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심평 김기상 선생님의 페인팅 퍼포먼스와 김학민이 즉석에서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어주는 즉각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송 안돼. 인사 세상에 태어났지 늘 어지러운 세계에 한 발 두 발 들여놓고 언제나 세상을 무심하게 바라본다 빛들의 향연처럼 10월의 밤은 깊어가고 우리 K-뮤직 아이들의 목지처럼 기차 길에 코스모스 피듯이 행복한 그리고 가냄픈 인생에 내가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무지개가 무지개가 있어라 당신 당신도 행복하고 당신의 꿈 꿈도 다 이뤄지고 내 하나의 좋은 마음이 꽃처럼 꽃처럼 피어나 뜰꽃처럼 피어라 국가 우리의 우리의 길에서 우리의 길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당신들 당신들의 마음속에 행복만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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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가오는 당신들의 가정에 무궁한 행복과 꿈과 희망과 아름다움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밤 우무지정 꽃 피오리라 심평 박자 한번 주세요 우리 심평선님 나와서 인사 한번 주시고요. 심학밤 멋지게 잘 보내시고요 우무지정 뜻 아시죠? 아무도 모르시는가 봐 자 오늘밤은 우무지정 충분히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사진 한 장을 찍어야 되니까 뒤쪽으로 한번 다 나와주실래요? 사진 같이 한번 찍게요. 뒤로 잠깐 다 나와주세요. 오늘 오신 분들 사진 같이 좀 찍게. 자 뒤쪽으로 좀 서주세요. 여러분 가을을 남기셔야 됩니다. 얼른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나오세요. 사진 좀 찍으세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오늘이 제일 예뻐요. 오늘 나오세요. 내일은 더 안 예쁩니다. 저기 한 말씀 드릴게요. 다 나오셔서 사진 찍는데 천은 절대 닫지 마세요. 물감 안 말랐으니까 옷 다 묻어요. 천하고 떨어요. 다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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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물감 묻어요. 물감 오세요. 물감 묻어요. 물감 오세요. 예예예. 많이 묻어 물감. 많이 나가세요. 다 오면 안돼. 다 오면 안돼. 다 오면 안돼. 물감 묻어요. 왜 안 나가. 여러분 남는 건 사진입니다. 나오십시오. 좋은 말 할 때 나오십시오. 우리가 남는 거는 정말 사진이고 또 지금 우리가 만난 이 가을이 여러분 지금 우리 남은 생에 몇 번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을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나와서 추억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빨리 나와주세요. 저쪽도 찍으라고. 여러분 빨리 나와주세요. 수박 걸고 있는 언니들 빨리 나와주세요. 숨지 말고 빨리 나와주세요. 그녀의 따뜻하고 너른 등짝이 비대어있는 우리 서수길 회장님도 빨리 나와주세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와주시고 여러분 우리 김학민 뮤직 스케치 세계로 뻗어나갈 뮤직 장르로 뻗어나갈 뮤직 스케치를 우리 서울 회장님은 무조건 앞으로 나와주세요.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왜냐면 머리만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아니 묻으면 안되니까 좀 앞으로. 완전히 누워주세요. 누워주세요. 이 글자가 나와야 되니까 누워주세요. 많이 묻어 많이 묻어. 의외로. 여러분 얼굴 다 잘 내밀었나요? 어쩜 이렇게 참새들처럼 예쁘게 이렇게 내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도 내밀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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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촬영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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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남는 건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심평 선생님 작품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평 선생님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퍼포머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자 이제 행운권 추첨이 남았네요 선생님 행운권 추첨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 행운권 추첨을 기다려야죠